치아보험은 중복가입, 중복보상이 가능한데요. A, B, C. 딱 보호망이 추천하는 3개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보존치료죠. 400만원, 한 개당 40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꿀팁, 그리고 보존치료. 보존치료하면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인데요. 한 개당 11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치아보험은 보호망!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호호흡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저 보호망은 정말 희소식, 꿀팁,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면 이렇게 기분이 좋고요. 텐션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 정말 저 보호망이 영상에 150개 정도 유튜브에 올려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감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치아보험은 없게 누적이요?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치아가 없고 그 상태에서 다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철치료. 일단 대표적으로 임플란트가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병원마다 틀리긴 하지만 통상 80에서 120 정도,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200에서 3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어깨 누적은요. 250만 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사에서 100만 원 가입했으면 B사에서는 150만 원, C사에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이 3개를 중복적으로 가입을 해서 A사, B사, C사 그래서 보철치료가 무려 400만 원, 얼마요? 400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꿀팁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존치료. 보존치료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썩거나 충치, 아니면 여러 가지 잇몸질환이 있는 데서 다시 보존하는 치아를 말하는데요. 너무 쉽게 짜받쳤나요? 네, 암튼 그래서 보존치료는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 글래스 아미노머 레진치료를 보존치료하고 제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 개당 몇 개요? 한 개당 110만 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상품 구조에 대해서 A사, B사, C사로 가입하시면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도 되고 정말 나중에 병원에 가면 크라운은 보통 40에서 50 정도 병원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보호망이 거의 110만 원 정도 나오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존치료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고요. 1년이 넘어가면 100%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90일 면책기한은 다 동일하고요. 자, 보존치료 역시 2년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 2년 전에는 50% 보장이 되는데요. 요즘에 저 보호망한테 설계사분이들,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연락줘서 자, 보호망님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 어깨 누적이 보존치료는 250만 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딱 8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망님은 어떻게? 보존치료는 400만 원 가입이 된다고 그러고 보존치료는 110만 원 가입이 된다고 그렇게 영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보호망이 A사, B사, C사로 가입하면 보철 400, 보존 11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C사, B사, A사 거꾸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A사로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B사, C사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보체치료 400만 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11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보험이란 건 제가 나중에 병원을 갔을 때 일단 병원비를 맞고자 그냥 적당히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병원비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는 것처럼 뭐 하나나 두 개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2년 후에 계획 있게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청구해야지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일단 그런 분들은 병원비가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났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A사, B사, C사로 중복 가입해서 나중에 중복 보장도 가능하시고 400만 원까지 보체치료가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했을 때 병원비가 100만 원 났다 그럼 300만 원을 본인이 나중에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유돈으로요. 물론 2년 동안 납입을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일단은 치아 보험 요즘에 정말로 가입하고 보험금 받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지사항이죠. 세 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틀리한 적 있냐? 두 번째로는 1년 이내의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2 코드죠.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보존치료나 보체치료로 한 적 있냐?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하나 이상 하였거나 아니면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한 적이 있냐? 이 부분만 깔끔하게 저희가 고지를 준수하다 보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전혀 문제없이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치아 보험의 가입업터 그 다음에 사후 보상까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치아 보험은 가입보다는 보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히 비교해서 고지사항도 잘 지키시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아무런 문제없이 매끄럽게 보험금을 잘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